여기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탈모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죠? 머리가 많이 빠져서 머리가 벗어지신 분들이 있을 줄 아는데 한 머리가 벗어지신, 여러분 머리는 벗겨졌다 말하면 안 된답니다. 벗어졌다 이 말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는데 머리가 벗어지신 한 분이 탈모를 예찬하면서 머리가 벗어진 것 때문에 좋은 점들을 이야기한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머리가 벗어진 사람들이 좋은 점은 뭘까요? 우선 머리를 감을 때 샴푸를 눈꽃만큼만 써도 거품이 풍성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샴푸를 두 번 하거든요. 머리 한 번 감을 때마다. 그런데 처음 샴푸할 때는 거품이 잘 안 나요. 그런데 두 번째 샴푸할 때는 거품이 풍성하게 일어더라고요. 그러나 이 머리가 벗겨지신 분들, 벗어지신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샴푸를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인데 아주 샴푸를 크게 절약하는 장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헤어스프레이, 헤어el, 헤어드라이 그분의 표현에 따르면 전혀 필요가 없고 그런 용어들은 국어사전을 봐야 아는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이 자리에 서기까지 머리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모릅니다. 헤어드라이기 썼고 헤어스프레이도 뿌렸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 번 더 뿌려줘야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인 머리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머리가 벗어지신 분들은 머리가 노출이 심해서 노출이 심해서 아내가 자신을 많이 예뻐한다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출이 심해서 아내가 예뻐한대요. 탈모라는 것, 머리가 벗어진다는 것 어쩌면 그 개인에게 있어서 불행한 일일 수 있죠. 그래서 요새는 탈모를 치료하는 그런 병원들이 불티나게 손님으로 그렇게 인산인내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문전성시를 이루는데 그분은 탈모라는 문제가 아니었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그런 행복과 기쁨의 요소들을 탈모 때문에 누릴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역발상인 듯 보이고 또 저런 장점도 있거나 참 잘 발견했다라고 단순하게 읽고 끝낼 수 있는 문제였지만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언제 부어지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뭔가 완벽하게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능력이 경험된다는 것을 그 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완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보다는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먼저 아파할 때 우리가 뭔가 괴로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능력이 우리에게 더 많이 경험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야말로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기록이 두 가지 기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기적은 엘리사가 길갈로 갈 때 아마도 선지자 학교를 방문했을 때 일어났던 기적입니다. 선지자 학교 엘리사 당시에는 선지자들을 훈련하는 보통 선지생도를 양성하는 선지학교라고 하는 곳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를 엘리사가 방문했는데 그 땅이 길갈이었고 근데 그 길갈이라고 하는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고통에 처한 것인데 여러분 사람이 굶주림의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만큼 참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그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일은 없죠. 우리나라가 어떤 복지제도, 사회보장제도가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우리가 다른 건 못해줘도 퇴조한 그들이 굶지는 말게 하자라고 해서 여러 가지 복지카드를 만들어주고 복지적인 혜택을 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굶주림이라는 문제만큼 굶주림이라는 문제만큼 인생을 참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고통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학교에 와보니 기근 때문에 너무나 굶주림의 고통에 처해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왜 불쌍한 마음,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나처럼 손재로 살아가는 삶의 배고픔의 고통을 겸하여 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엘리사는 굶유라는 마음을 가졌고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국을 준비하라고 사원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국에 제자 중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는 들호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정확한 건 모릅니다. 야생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걸 캐와서 그걸 국에다가 썰어 넣는 거예요. 여러분 물만 넣고 끓이는 게 다 국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재료가 들어가고 음식 재료들이 들어가야 그것이 스프가 되고 국이 되죠. 그런데 들호박을 갖고 와서 그걸 썰어서 넣는데 국이 다 돼서 그걸 슬퍼서 제자들이 먹게 되는데 국에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죽음의 독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증상이 있었을 겁니다. 굉장히 쓴 맛이, 예상치 못한 쓴 맛이 그 국에서 났다든가 아니면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먹자마자 구토를 유발하고 설사가 나기도 하고 국에 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이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그 문제를 말합니다. 엘리사는 독이 든 국에다가 가루를 넣습니다. 엘리사의 그 행동으로 그 국의 독이 사라져요. 제거가 되는데 그런 후에 엘리사는 다시 그 국을 제자들에게 퍼먹게 하라고 지시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그 국에 넣은 가루의 정체는 뭘까요? 원문에 보니까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그냥 굵은 가루라 돼 있는데 오늘 우리가 쓰는 밀가루 정도 그런데 밀가루는 굉장히 고운 가루 아닙니까? 그거보다도 조금 더 굵은 가루 그걸 넣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가루의 정체가 뭔지를 알고 모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한기 하 2장에서도 보았지만 열이고 땅에 엘리사가 방문하자 그 땅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물이 안 좋은 것, 물이 오염된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그릇 하나 갖고 와서 소금 담긴 그릇 하나 갖고 와서 그 소금을 물군에다가 뿌리니까 물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소금이 그 전체의 물을 어떻게 깨끗하게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가루의 정체도 마찬가지. 그 가루 자체가 어떤 독을 해독하는 신비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가루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 하나의 상징물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또 하나의 기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자신이 처음 만든 음식인 보리떡 20개와 그리고 채소 한 자루를 엘리사에게 갖다 바칩니다. 우리도 11조를 드리듯이 구약시대 때는 그게 더 철저했지 않습니까? 첫 예물을 선지자에게 가져와서 드린 거예요. 엘리사는 그것을 받습니다. 그리고 받아서 제자들에게 먹게 하라고 사원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사원이 이렇게 말해요. 43절에 보니까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지고 온 음식을 엘리사가 받고 그 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줘 먹게 하라. 흉년이니까 제자들에게 주워 먹게 하라고 말하는데 사원이 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니 이거 가지고 뭘 나눠 먹입니까? 음식의 양이 요밖에 안 되는데. 아마도 엘리사의 종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에게 가져온 것이니까 자기가 또 종이니까 엘리사가 분명히 자신에게 그 음식 재료를 음식물을 맡길 것이 분명하고 그걸 자신과 엘리사가 먹는 식량으로 쓰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양도 그렇고 이거 누구에게나 다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닌 양이기 때문에 둘이서 엘리사와 종 둘이서 하루 이틀 길게는 2, 3일 정도 먹으면 없어질 양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100명이나 되는 제자들에게 그 음식을 나눠줘 먹게 하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종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걸 누구 코에 묻히냐? 음식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엘리사는 나눠줘 먹게 하라라고 지시합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은 때로 세상 물정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서민들의 삶을 몰라서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뭐가 비싸고 뭐가 싸고 이런 걸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선지자 엘리사도 아무리 그가 선지자의 일에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런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음식의 양을 보고 먹어야 될 사람을 봤을 때 이 양 갖고는 저 많은 100명의 제자들을 먹일 수 없다는 판단은 금방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세상 물정을 몰라도. 그런데 분명히 종이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누구 코에 붙이라고 100명이 나눠 먹습니까?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지시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고 나눠 먹게 하라.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뭐 때문에 자꾸 나눠 먹게 하라고 했을까요?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는데 43절 하반절에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워 먹게 하라. 여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이게 근거입니다. 이게 이유입니다. 턱없이 적은 양의 음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나누어서 주워 먹게 할 때 먹고도 남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지시한다. 제자들에게 나눠 주워 먹게 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때서야 사완이 그 음식을 나누기 시작하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되죠. 44절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두 가지 기적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들이 금방 읽었던 본문에 기록된 두 가지 기적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린 겁니다. 비교적 짧은 내용인데 그 짧은 내용으로 이 두 가지 기적 사건이 소개되고 있어요. 독이 든 국을 먹을 수 있는 국으로 바꿔 낸 기적 이거 하나고 그 다음에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100명이 먹고도 남는 1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 이 두 가지 기적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이 연출된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습니까? 오늘 본문이 첫 절이 38절이었죠. 거기에 상황적인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흉년이라고 하는 단어 보이십니까? 흉년에 때려요. 흉년.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하게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고 언급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우리만 알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 예를 들면 광야라고 하는 단어. 광야는 단지 사막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광야를 사막으로만 이해하지만 성경에서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단지 살 수 없는 곳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또는 당신의 자녀들을 광야로 인도할 때에는 단지 살기 불편한 곳으로 인도했다는 뜻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장소. 모든 무언한 것들을 깎아 다듬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드는 그 장소로서의 의미가 있죠. 성경에 그런 단어들이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광야도 그렇고 40이라고 하는 숫자도 그렇고 7이라고 하는 숫자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영적인 의미, 신령한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자주 광야처럼 자주 언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흉년이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뭘 심어도 안 되는 농작물, 수확을 많이 거둘 수 없고 결실할 수 없는 시기만을 뜻하지 아니하고 그 흉년은 무엇까지도 상징하냐면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임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 뜻이거든요. 오늘 보면 두 가지 사건의 첫 번째 기록 속에 38절에 이 두 가지 상황이 연출된 그 상황의 전제를 흉년에 떼었다고 밝히고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을 전제하여 이 기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두 가지 사건을 바라보면 여러분 각각의 상황에서 부각되는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사건 속에서는 어떤 인간의 한계가 발견됩니까? 잘 들으세요 이거예요. 노력만으로 극복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도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계. 그걸 가르쳐줍니다. 엘리사가 국을 끓이라고 했을 때 뭐라도 넣고 끓어야 하니까 한 제자가 나갔다 그랬어요. 나가서 구해온 것이 뭐였냐면 들호박이라고 그랬어요. 아마 흉년의 때가 아니었다면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열매였을 텐데 먹을 것이 너무나 없다 보니까 한번 저거라도 먹어볼까? 그러고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신의 옷자락에 그 열매들을 담아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옷자락에 담아가지고 온다. 우리 어렸을 때 기억하시나요? 곰을 이렇게 사러 다니시는 리아카 끌고 이렇게 가위 착착착착 두드리면서 하시는 분 계셨잖아요. 이것도 의정부만의 문화는 아니죠? 큰 가위. 그런데 그 가위는 자르는 용도가 아니에요. 자르는 용도가 아니라 무슨 이렇게 알리고 소리를 내는 종과 같은 배가 같은 그런 용도의 가위였는데 그거 탁탁탁 두드리면 집에 가는 거죠. 아이들이. 집에 가서 무슨 병 없나? 공병 없나? 고물 없나? 그러고 하다가 엄마한테 혼날 때도 있고요. 버려야 팔아야 되지 않아야 할 물건을 가져가서 팔아버려서 그 팔면 뭐 줍니까? 저희 때는 강냉이를 줬거든요. 기름 강냉이하고 옥수수 강냉이 두 종류를 부어줬는데 아무튼 그릇 갖고 가서 넘치게 받습니다. 더 달라고 그래요. 받을 데가 없거든요. 뭐 어디다 받을까요? 옷을 이렇게 내밀죠. 이렇게 내밀어서 여기다 가득 채워봤습니다. 지금 이 국에 넣을 음식 재료를 구하러 간 제자 한 사람이 한 행동입니다. 그냥 한두 개 심심해서 따와서 한번 먹어나 볼까? 그리고 대충 들고 간 것이 아니라 가족을 생각하고 동료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옷까지 걷어가면서 담아가면서 그걸 가지고 온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수고고 얼마나 큰 노력이겠냐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노력과 수고가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독. 이것이 인생에 가진 한계입니다. 첫 번째 사건 속에서 지적하는 인생의 한계.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지만 항상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최선에 다한 삶만큼 좋은 결과가 있나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의 대가가 없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개업을 했어요.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다 했어요. 시장 조사도 하고 유동인구 등의 입질권을 잘 따져보기도 했고 좋은 물건을 싼값에 공급하려고 모든 유통의 과정들을 다 연구하고 조사해서 정말 양질의 제품들을, 양질의 음식의 재료들을, 양질의 물건들을 팔려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여러 가지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그래서 개업을 했는데 코로나가 덮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아서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때로는 걷는 것이, 거두는 것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것.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네들이 노력 안 해서 대학에 떨어졌나요?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우리 남편들이 승진하지 못했고 승진에 누락하고 직장에서 잘렸나요? 게을러서, 게을러 터져서, 일도 못해서 직장에서 잘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임했지만 때로는 자기도 모르는 부활용적인 어떤 조건과 힘 때문에 직장을 그만둘 때가 있어요. 목회자들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준비가 게을르고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고 감동을 못 받는 겁니까? 매번? 그렇지 않잖아요. 나름대로 기본적인 마인드만, 목회자적인 마인드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말씀 준비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에도 때로는 은혜를 못 받고 감동을 못 받고 한 시간 내내 졸다 가는 사람만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노력과 꼭 그 노력에 비리한 결과가 그만큼 동일하게 주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인생이 가진 한계 중에 하나입니다. 김혜룡 작가라는 분이 쓴 칼럼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마이클 모부신이라고 하는 사람 이 중에도 아는 분들,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사람을 알 텐데 마이클 모부신이라고 하는 콜럼비아대 교수 이 사람이 투자 전문가랍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했대요. 세상의 모든 일이 운과 실력이 결합된 결과라 세상의 모든 일이, 세상의 모든 결실들이 다만 실력으로 인한 결과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 덧붙였어요. 뭐라고요? 운, 운. 머리 좋은 사람이, 교수가. 운을 인정했어요. 운. 다시 말하면 노력만으로, 너의 실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 이 김혜룡 작가가 그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실력의 영향이 더하고 덜할 수는 있지만 실력이 어떤 사람은 출중하고 어떤 사람은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출중한 사람은 출중한 만큼의 열매를 거질 수도 있겠지만 운의 요소가 들어가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요. 취업이나 소득도 졸업한 시기의 경기에 상당히 좌우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그냥 대학만 나와도 IMF 이전 세대들이 그랬죠. 그 세대들을 뭐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합니까? 지금 60, 70대, 우리 부모된 세대들. 대학만 나와도 굉장히 고학력자들이었습니다. 서로 모시려고 하려고요. 대학, 직장. 그런데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50대 중반 정도의 나이, 중후반 정도의 연배에 계신 분들은 IMF를 계멈했죠. IMF 세대 때 대학을 졸업한 거예요. 좋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잘 안 되는 그런 세대였어요. 그분들이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니고 공부를 못 한 것도 아니고 안 좋은 대학 나온 것도 아닌데 소득이 줄고 취직을 못했어요. 그런 거 보면 다만 실력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 뭐가 더 필요하다고 해요? 운. 운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 이게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력으로 인간의 노력만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사는 것만큼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 한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39조를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아가 들포도 동굴을 만나 그곳에서 들어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구리는 소태, 너태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알았다면 놓겠습니까? 그게 독인지 알았다면 몰랐으니까 놓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살지만 때로는 내가 가는 길에 인생의 방향이 제대로 된 것이 맞는가 그렇지 않은가 모를 때가 있어요. 인생이 이렇게만 하면 딱딱딱 이런 데이터가 떨어져야 하는데 때로는 내가 입력한 대로 출력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지함 때로는 열심히 했는데 좋은 성과는커녕 오히려 역효과를 낼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어요. 아까 마이클 모브신이라고 하는 교수와 김혜령 작가가 얘기했던 그 운 우리는 운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줘야 해요. 국에 독이 든 것을 확인한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시오. 40절에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리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랬습니다. 독이 든 사실을 깨닫고 나서 자신들의 한계를 인식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신에게 구하는 그 구하는 제자들의 외침을 듣고 엘리사가 뭘 합니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독이 들어간 국을 어떻게 고치십니까? 가루를 넣어주심으로 고쳐주셔요. 여러분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독이 든 국을 버리지 않고 고쳐주었다는 겁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밥을 먹다가 국을 먹어요. 물론 우리가 국 먹다가 독이 발견되는 일은 없죠. 어떤 일은 자주 발견합니까? 자주 경험합니까? 국 먹다가 쉬는 국을 많이 경험해요. 먹다 보니 이 국이 신 것을 발견하고 상한 것을 발견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고쳐서 먹습니까? 아니면 버립니까? 저 같으면 버려요. 버리고 새로 국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면 독이 들어가서 먹지 못하는 국은 버리고 더 맛있고 영양가도 풍부한 국을 새로 만들어 주신 것이 상식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국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대신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싶어서 실수합니까? 그렇게 선택하고 싶어서 선택한 건가요? 어쩌다 보니 선택을 했는데 그게 최선일 줄 알고 선택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안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때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재화까지도 하나님은 좋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바꿔 사용하시나 잘못된 선택은 한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렸을 때에도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결정을 내렸으므로 그 인생이 망가져야 하는데 그 잘못된 결정까지도 고쳐주심으로 우리 개인의 인생에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하는 구약의 인물이 있다면 단연 요셉일 겁니다. 요셉 이야기는 너무나 많은 설계, 저도 여러 번 했고 많은 설계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봐서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이 내용을 이 요셉의 인생만큼 잘 설명하는 그림이 없어요. 형제들의 모함 때문에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애곱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셉이 거기서 최선을 해서 살아가지만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서 2년을 옥살이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사용하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애곱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다만 국무총리가 돼서 떵떵거리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기근과 흉년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죠. 나중에 그를 모함해서 노예로 팔려간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제들이 그 앞에 양식을 구하기 위해 찾아왔을 때 요셉은 그들은 알아봤죠. 자기의 높은 직위를 이용해서 너희들 과거 나를 팔았지 나 죽이려고 했지 이제는 너희들이 당해봐라 라고 단칼의 형제들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는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저는 이 말이 꼭 국에 독이 들어간 것 같아요.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독을 빼주셨다.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백성의 생명을 구원케 하려 하셨다. 요셉이 마음씨 착하고 양심적이고 관대해서 형제들을 용서한 게 아닙니다. 용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들의 모든 악행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들이 나에게 뿌렸던 독을 제거해 주시고 맛있는 국으로 내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죽일 책임이요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여러분 저도 때로는 독이 들어간 설교를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독을 넣고 싶어서 넣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일부러 설교하면서 거기다 독을 넣겠습니까? 일부러?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누구 죽으라고 표적 설교하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래도 부족한지라 완벽하지를 못해요. 때로 내 말에 의도하지 않게 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의 행동에 독이 들어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독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저의 목회나 저의 설교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이 저보면서 너 왜 자꾸 독 쏘아? 너 왜 자꾸 독이 든 설교에 너 내려와? 너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많으니까 다음 타자 너 체인지 너 안 쓸 거야. 이렇게 해야 정당한 것인데 독이 든 국은 버려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를 안 버리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사용하십니다. 왜?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독을 제거하는 가루를 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원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 독이 들어가 버린 사건들이 있죠. 왜 내가 그때 그랬을까? 왜 내가 그때 그 말을 했을까? 왜 내가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내가 그런 판단과 그런 결정을 했을까? 이미 엎질러린 물이라 엎질러버려진 물이라 돌이킬 수 없어서 더 큰 절망과 낙심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코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독이든 성태까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쓸모있게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 절망과 자책에 묶여 있을 이유가 없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항상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다 잊고 나의 잘못된 선택까지도 결국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절망과 자책과 정죄감에 빠져있는 자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자들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두 번째 사건 속에서 발견되는 인간의 한계는 뭡니까? 첫 번째는 최선을 다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 이거였어요. 두 번째 기족사건에서 발견되는 인간의 한계는 너무나 뻔하잖아요. 한 사람이 예물을 갖고 보리떡 10개와 보리떡 20개와 한 절의 채소를 가지고 왔는데 100명 이상이 먹어야 해요. 이건 인간의 이건 인간의 어떤 한계를 말하는 겁니까? 인간의 결핍의 문제 인생의 모자람 인생의 부족함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결핍을 채워주셨죠. 간단간단하게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먹고도 남겠다 그랬어요. 먹고도 남는 풍성한 체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같은 사실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결핍의 문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족함과 우리가 가진 모자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바울의 고백보다 더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은 없어요. 바울에게는 아시는 대로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육체의 가시 그게 늘 불편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판단할 때 손해보는 게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세 번씩이나 아주 간절하고 아주 진중하고 진지하게 하나님 이 가시를 제게서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그 가시를 계속 두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좋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미라.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좋하다. 내 은혜는 인간의 약한 데서 모자란 결핍된 곳에서부터 부족한 곳에서부터 내 능력과 은혜가 머무는 이라. 바울이 이 사실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약한 것 때문에 고통하거나 그거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제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제가 약한 것을 자랑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왜? 저의 약함 속에서 제가 당하는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이제 기뻐할 수 있게 됐는데 그 약한 통로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머무시는 자리가 되니 제가 저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겠습니다. 저의 약함 속에 주님 저의 결핍의 문제 속에 저의 부족함과 모자란 부분 속에 하나님 머물러 주시사 주의 능력이 끊임없이 내 인생 속에서 퍼져나오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지도 않으면서 완벽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은혜를 구하지 않고 사는 것처럼 위험 천만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해서 늘 아슬아슬해서 뭔가가 모잘라서 은혜를 구하고 사는 것이 진정 복된 삶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족한 것을 잘 알아요. 그 말로 다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아 그것이 복된 것이구나 생각을 해요. 여러분 목해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다 필요하겠죠. 많은 말도 잘해야 되고 지식도 많아야 되고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목해자가 목해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장 필요한 조건은 그 목해자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해 있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다 흘러나오거든요. 이게 월유예요. 이게 원천수예요. 그런데 거기 물이 끊겨지면 설교 안 돼요. 상담 안 돼요. 리더십 안 생겨요. 그건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목해가 때로는 굉장히 단순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것 주장할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친밀해 있으면 거기서 설교가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 상담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 신방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 기도가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 리더십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죄수로 하나님과의 늘 친밀함을 경험합니까? 제가 만약에 제 잘난 맛에 산다면 그래서 잘나지도 않았으면서 완벽하지도 않으면서 완벽한 척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는 자로 살아간다면 제일 먼저 막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일 거예요. 기도하겠습니까? 지재주로 다 아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까요? 은혜 구할까요? 지능력이 출중한데 왜 무릎 꿇고 왜 능력을 구합니까? 그러나 그러나 막히는 것이 하나 있으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일 겁니다. 거기서 또 올스톱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무지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결핍의 문제와 모자란과 부족함의 문제 때문에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목해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참 저는 한 사람이라 여러 명들을 보지만 보면 다 다양한 문제 각양각색의 문제를 갖고 살아요. 이 사람에게 있는 문제가 이 사람에게는 없고 이 사람에게 없는 문제가 이 사람에게는 있고 막 그래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쌤쌤이 돼서 완벽하게 인생을 살면 참 좋겠는데 어떤 분들은 참 열 가지 중에 아홉 가지가 다 좋은데 한 가지 그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러 달고 살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심의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런 문제가 없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까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던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온 때는 언제입니까? 잘나갈 때 아닐 겁니다. 다 인생의 결핍의 문제를 부족함의 문제를 연약함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을 때 두 손 들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나의 모자람과 부족함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두 손 들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안심해도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부족함과 모자람 속에 우리를 계속 방치해 두시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결핍의 문제 속에 있었던 엘리사의 제자들에게 작은 양의 음식이었지만 먹고도 남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흉년 속에서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의 독도 제거하셔서 바꾸셔서 먹을 수 있는 영양가 있는 인생으로 국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여 결핍이 있지만 결핍을 결핍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흉년 속에서 두 가지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도 흉년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우리 편에서의 준비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첫 번째 계적 속에서는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선지생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어떤 자세입니까? 국을 끓이는데 그 국에다가 독이 들어간 열매를 넣은 사람은 죽일 놈이죠. 가뜩이나 먹을 것도 없는데 너 때문에 다 못 먹게 생겼다. 그러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손가락 짓하고 추방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비난과 정죄가 없어요. 독을 바꾸어 복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하는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코로나 전국이 가속화되므로 생겨진 현상 중에 하나가 나라와 민족을 불문하고 비난과 정죄와 갈등과 싸움과 책임정갑니다. 똑같이 그렇게 사실을 해요? 하나님이 독을 바꿔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국으로 바꿔 질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비난과 정죄로 형제와 자매를 상대를 대한다면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잘못을 손가락질을 하고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불교라고 추잡한 삶 추잡한 삶 살지 않아도 됩니다. 살지 않아도 돼요. 독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히려 실수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기회를 주고 위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독인 줄 알고 넣었습니까?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인간의 한계 때문에 자기도 몰랐잖아요. 코로나 걸리고 싶어서 걸립니까? 지금 목구멍까지 말들이 차오르는데 그냥 여기서 눌러합니다. 참아야죠. 세상은 그렇게 살죠. 너 때문이라고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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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격려하고 다시 기회를 주고 괜찮다고 위로할 수 있는 자로 사는 것이 독이 변하여 복이 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정당한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흉년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족 속에서는 어떤 자세의 모습이 보여집니까? 이들의 삶에 나눔이 불가능한 시기 속에서 나누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함과 결함 결핍 흉년의 때는 반드시 그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풍요롭고 넉넉하면 모르겠지만 부족함이 있을 때 결핍이 있을 때에는 사람의 심리는 각박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누기를 거절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흐름이고 세상의 분위기에요. 어쩌면 종이 아니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입니까? 당신이랑 나랑만 먹어도 하루 이틀 먹으면 없어질 양식인데 뭘 나눠줍니까? 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 반응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꺼이 흉년 중에도 나눌 수 있죠. 흉년 속에서 엘리사가 하는 역할을 보십시오. 제자들을 위해서 국을 준비하라고 제시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받은 음식을 제자들에게 나누어주라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너희들이 나누어주면 먹고도 남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나누어줄 수 있는 대로 살 수 있었던 것. 빌리포스 4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위한 빌리포 교회의 나눔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축복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빌리포스 4장 18절 바울이 선교사역을 할 때 빌리포 교회가 물질적인 후원을 했어요. 굉장히 믿음이 여리고 그리고 저들도 어려운데 풍성하게 후원을 보냈습니다. 후원금을 바울은 그것을 너희들이 보낸 헌금이 하나님 받으실만한 향기로운 재물이라고 칭찬함과 동시에 이렇게 축복해요. 너희들이 나에게 헌금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풍성하게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흉년 속에서도 나누는 우리를 보면서 너 그거 왜 나누니 뭐 먹고 살려고 그래도 잘한 거니까 내가 너가 준 것만큼 너가 나눈 것만큼만 채워줄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풍성하게 풍성하게 아멘한 사람만 받을지어다 풍성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작년 저희 교회가 제가 금요기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땐 제가 부임한 이유로 당연한 거고요 역대 우리 교우들과 또 지역사회들을 돌보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썼어요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직장도 잃을 것이고 사업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니 헌금이 줄어들 것이니 우리도 긴축재정 하자 이게 보편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금액을 어려워하는 우리 교우들과 두 차례에 걸쳐서 상반기 하반기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어떤 미자리 개척교회들을 위해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었습니다 놀라운 건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게 작년 하나님의 살림을 풍성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 공동의회에서 확인하자고요 코로나19 때문에 못했던 공동의회가 다다음주에 있는데 저는 참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흉년 때에 움켜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잖아요 모든 우리의 결핍과 피로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흉년 때조차라도 움켜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채워주신다는 것 나는 줬는데 내 지갑 열어서 줬는데 일주일 지나 보니까 지갑에 다시 내가 준 것 이상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부럽죠? 부러우신 거예요 그게 다만 물질적인 건 아닙니다 영적인 체험을 주시고 정신적인 체험을 주시고 마음의 풍요로움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흉년 속에서도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움켜쥐지 않게 됩니다 44절의 말씀처럼 주었더니 남았더라 주었더니 남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흉년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코로나가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는 흉년과도 같은 상황일 수 있어요 그것이 독이고 그것이 부족함과 모자람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독을 해독하여 선한 목적을 이루는 독으로 하나님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그 앞에 엎드리게 하여 먹고도 남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이후에 반드시 그 독이 제거되고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국으로 아 그때 이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라 이제는 코로나 덕분에 그런 은혜가 있었지 라고 간증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참 모자랐는데 내가 내 것을 왜 줬지 나도 미쳤구나 라가 아니라 아 그때 내가 참 어려웠지만 하나님 나의 피로를 채우신다는 믿음 가지고 기꺼이 줬더니 하나님 넉넉하게 채우셨지 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이든 국을 먹을 수 있는 국으로 바꾸시고 부족한 결핍의 문제를 먹고도 남는 것이 있는 풍성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다 흉년 때에 세상은 각박하고 또 움켜지고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모습이지만 우리 아버지 되셔서 독도 복이대로 복으로 바꾸시며 결핍과 부족함 속에 있지만 흉년 속에 있지만 그 흉년의 상황 속에서 고귀하고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토인답게 살아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복들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토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